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KMOOC 인공지능 수학 마지막 주차,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공신경망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개 소개를 했고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번 주에는 인공신경망 그리고 오차역전파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렉처노트 교재와 실습실 그리고 또 추가 자료로 위크14용 별도 홈페이지 만드는 게 참고자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실습실에 들어가서 먼저 이번 주에 어떤 내용들을 배울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 첫 차시에는 인간의 뇌의 구조와 그것을 모델링한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느끼듯이 자극을 적게 줄 때는 별로 반응하지 않다가 자극이 점점 커져서 어느 인계치를 넘어서면 그러면 아야하고 반응하는 그런 수학 함수에 대한 소개를 하고 그걸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 모델링을 다음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이 행렬, 연립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과정을 설명한 후에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의 액티베이션 함수의 예를 보시게 될 거고 이어서 Artificial Neural Network에 들어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공신경망의 작동 원리를 차근차근히 설명하여 여러분들이 왜 선형 연립방정식을 제일 먼저 배웠는지와 왜 이 도함수가 존재하는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지 아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그 함수들을 코드를 이용해서 액티베이션 함수의 예들을 그려보고 또 실제 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래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설명한 후에 빅픽처를 가지고 실제 히든 레이어들, 인공신경망의 내부에서 오차를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델을 찾아주는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 오차역전파법의 알고리즘을 아마 세상에서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자세한 수학적인 증명과정은 기초과정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것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 오차를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 이 오차역전파법이 구동되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본 14주차 강좌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입니다 자 자 아멘